건강함으로 가득 채우는 일상, 네이처가든이 함께합니다. 네이처가든은 건강식품 전문기업으로 정원삼, 뉴트리가든, 오가닉가든 세 가지 브랜드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삼은 네이처가든을 대표하는 홍삼 전문 브랜드로 홍삼과 몸에 좋은 한방재료가 든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소셜커머스 및 국내외 온라인몰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 브랜드 대상 홍삼스틱 부문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홍삼과 침향이 만나 더욱 특별한 정원삼 침향보력단과 침향기력단은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적당한 크기로 간편하게 씹어서 섭취하실 수 있는 침향환 제품입니다. 침향은 세계 3대 향 중 하나로 침향나무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생산하는 진액이 수백 년에 걸쳐 굳어져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무 한 그루당 소량만 채취되는 귀한 원료이며 그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원삼 침향보력단, 침향기력단은 이러한 침향 분말이 22% 함유되어 있으며 침향으로 유명한 인도네시아산 침향만을 사용합니다. 침향과 함께 국내산 6년근 홍삼 그리고 녹용 추출물을 더해 고품격 프리미엄 제품을 완성하고자 하였으며 마카, 밀크시슬, 식물 유래 성분인 옥타코사놀 등의 원료들을 배합하여 더욱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100개의 넉넉한 용량에 환경까지 생각한 종이 패키지를 적용하여 더욱 실용적인 침향보력단과 한 알씩 용기에 개별 포장하여 더욱 품격 있는 침향기력단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내산 6년근 홍삼과 함께 페루의 산삼으로 불리는 마카의 영향을 고스란히 담은 제품 정원삼 고려 홍삼정 마카스틱 홍삼과 로얄젤리의 화려한 만남 고려 홍삼정 로얄젤리 스틱 역시 국내산 6년근 홍삼에 호주산 로얄젤리 그리고 13가지 한방 원료까지 한 포에 담았습니다. 네이처가든 정원삼 제품들은 위생적인 보관이 가능하고 가볍게 휴대하기 좋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소중한 분들께 드리는 정성스러운 선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원료로 정직하게 만든 건강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고자 하는 기업 네이처가든의 제품들을 만나보세요.